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끌어안은 채로 떼굴떼굴 굴러서 젖에 있는 풍선을 터뜨리고 빨리 들어온 팀이 우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팀이 완성이 됐죠? 반갑습니다. 팀명 한번 들어봅니다. 팀명 어떤 팀인가요?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아 종소리 종소리 두 분 종소리 팀 김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뭐 우리의 인생과 비슷해요. 네 오디션, 데뷔 그럼 자, 준비 오 오 오 이게 어려워 올라가야 돼 아 이거 어렵나봐 너네 데뷔 됐으면 할 수 있어 다시 뒤로 가 다시 뒤로 가 뒤로 가야 돼 자 간다, 세게 간다 하나 둘 셋 간다, 세게 가야 돼 가야 돼, 올라가! 아아 아 아 아 두 분 뭐하네 야 다리 하나 걸어 야 하나 걸어 둘 다 걸어 그렇지 오 좋다 오 좋다 졸 보내 졸 보내 졸 보내 졸 보내 하나 둘 셋 잡아 당겨 잡아 당겨 아 아 다리 넘겨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안으면서 자 안으면서 그렇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넘어왔어 야 와 오케이, 터트려 그냥 터트려야 돼요 가운데 겨 아 아 깜짝아 몇 초입니까? 2분 5초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왔다 갔다 했는데 두 분 하는 플레이를 보고 가는 것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 5초 성공 살짝 예를 들어 이렇게 와 있어 아 기호 진지합니다 진지합니다 기호 진지해요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해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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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 이름은 가을이고요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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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o it 네? 겐소하라고요? 머리 색깔이 이제 사실 가을 계열이기 때문에 네 자 두 분 안아주시고 이걸 근데 좀 이게 이 팔이 좀 단단해? 되게 로맨틱하게 왔네요 네 팀 분위기 너무 보기 좋아서 조금 있을게요 절대 떼어낼 수 없는 사랑의 만남 준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여기서 올라가 올라가 오 좋았어 방향 방향 이제 방향 자 방향 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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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자 방향 그렇지 방향 어 이리로 쭉 내려가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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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위로 줘야 돼 가야 돼 좋아 좋아 땡겼어 됐어 땡겼어 됐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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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리기만 하는데 자 기호 기호 눌러 눌러 가운데 넣어 가운데 이거 절대 터지지 않는다 그렇지 그렇지 기호 기호 그렇지 밟아 거기 남의 마리야 아 아 아 미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승리 승리 자 몇 초입니까? 우리 가을 팀은 오십 오 오 6.91초입니다 와 1분 안 걸렸어요 1분 안 걸렸어요 1분 안 걸렸어요 강력한 우승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급하면 안 돼 천천히 하는 게 더 빨리 가 어 56초의 벽을 넘을지 네 팀명 한번 들어볼까요? 황 태 구이 사실상 여기서 만약에 56초 벽을 깬다면 우승이에요 우승 그렇죠 그렇죠 준비됐죠? 못해 절대 못해 간다 한 마리 치고 가야 돼 준비 천천히 떨립니다 가자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좋아 가자 슈비야 야 야 야 야 사륜구동이야 사륜구동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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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바로 최고 기록 뭐야 야 최고 기록인데 최고 기록 아니 잠깐만 대박이야 황태구이 기록은요 바로바로 14.44 와 이거는 뭐 14.44는 기록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해서 명예의 전당 거기에 황태구이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야 돼 그렇죠 좋아 가자 슈비야 슈비 사륜구동이야 사륜구동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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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다니 바로 바로 아 최고 기록 와 우니엑스토어가 짝꿍끼리 해볼 찐게임은 백투더오라 김밥 구룩입니다 예 성호 류팀 팀명 뭡니까 구르고보니 구로동 재밌다 구르고보니 구로동 구호는요 시작 잘못하는데 여긴 삼성동 2X 너네 아니었으면 우리 딴 데 안 나왔어 두 분 다 마음속에 다른 분이 있는 거야 비즈니스 커블 비즈니스 커블 저희는 팀명이랑 구호명이 똑같습니다 산위 학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산위 학 이렇게 되면 2X팀과 산위 학 그리고 구르고보니 구로동 세 팀이 대결을 펼치는데요 2X팀과 산위 학 여기 우승자에게는 스티커 몇 장 들어갑니까? 스티커 10장 갑니다 우와 내가 볼 때는 우승자가 금 가져갑니다 네 성호, 리우, 스타트입니다 기선을 제압하겠습니다 자 잘못 들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안 해 안 해 안 꼭 그렇게 시작합니다 준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다시 한번 해시이 넘길게 넘어가야 돼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탄력 올라와 올라와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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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올라와 바로 올라와 안 터졌어 안 터졌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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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터졌어 안 터졌어 눌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아 뭐야 청담동이었네 여긴 부르고 부디 부르동 27.19 19 27.1입니다 너무 어려워 이 정도면 어느 정도죠? 좀 최하위 최하위 저기서 안 넘어가죠 진짜 안 넘어가신다 자 인서트 먼저 딸게요 어머어머 야야 잠깐만 이거 뭐 화보예요? 아이 너무 놀랐어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재개해주셔야 돼요 너무 더러워 준비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바로 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넘어가 넘어가 빨리 야 안 돼 있어 야 야 야 야 안 돼 있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실격 실격 깨야 돼요 실격 실격 공교롭게 엎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보자이크만 잘해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고 이거는 저희가 실격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브이 한번 할까요? 우와 우와 오와 와우와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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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발 쪽에 있어요 지금 발 쪽에 됐어. 야 너무 빠르다. 10초도 안 나왔을 거야. 심지어 이쪽에서는 태산의 절반이 저쪽을 내도 허리가 꺾였거든요. 근데도 갔어. 괜찮아요? 태산 괜찮아요? 이쪽으로 이랬어요. 야 이거... 미쳤다. 일단은 칼로이스를 이겼고요. 우사인 볼트도 이겼습니다. 세계 기록이다. 우사인 볼트도 이겼어요. 몇 초입니까? 피워너무니 태우 인탁도 이겼습니다. 8.31! 이겼습니다. 8.31! 8초 때가 나왔습니다. 8초 3일. 10초 때는 깨졌어요. 10초 때 깨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승은 천이의 학! 천이의 학! 10초 1일 해볼 백투더오락은 팬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김밥그룹입니다. 짝꿍이 중요해요. 호흡이 중요하고 해서 짝꿍부터 지금부터 결정합니다. 짝꿍게임! 음악! 20초 1위 Th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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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명수 우리 이겼다. 이겼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들! 네! 경지 경지! 오케이, 지훈아 우리 사진 좀 찍어볼까? 오케이, 오케이, 좋다 하나, 둘, 셋! 치즈 김밥! 아, 치즈 김밥! 치즈 김밥, 좋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게요 팀명과 팀 구호가 아니에요 뒤에 저희 특수 제작한 세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Orlando? 통과합니다 와, 산 남고 물 건너 두 분이서 같이 안고 산 건너, 강 건너 저 끝에 있는 풍선을 털뜨리면 되는 게임인데요 어 근데 일단 제가 참고로 보이 넥스토어 우리 태산 씨와 우낙 씨가 8초 3일로 1위로 했습니다 발도 안 돼 오와, 오와, 오와 우와, 오와!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오와! 나, 오와, 오와! 지금 8.3일! 8.3일! 10초대를 깼어요. 저 풍선 터트리는 데까지 8.3일! 할 수 있잖아요. 명예의 전당. 김밥 부르기 명예의 전당에 올라야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기록 깰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치지 말고. 8.3일! 저희가 중간에 MC를 하면서 팁을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기 풍선은 신체 부위 중에 좀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목젖으로 터트리면 바로 터져요. 또 누가 나옵니까? 자, 안부팀 갑니다. 안부팀! 나 은우야 안부였어요. 레츠고! 신우 씨,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최고 기록을 세우고 1위를 하면 스티커 10장 들어갑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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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0장! 진짜 10장! 굉장히 흥분합니다, 지금. 고구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상태로요?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요. 끝나고 병원 갈게.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신우가 어깨를 도닥 도닥 해주고 있어요. 한진아 어깨를. 오케이, 오케이. 토, 토, 동. 신유 형. 저한테 준 사랑. 나한테 준 사랑. 준비됐죠? 네. 시작! заб leave it at all. Sans 승관이 against you. ohnry ring. 안 돼! 아하, 안 됐어요. 아이고! 진짜 힘쌓아. 힘쌓네. 아, 힘쌓아, 힘쌓아. 아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고치, 힘쌓아. 와, 많이 오죠, 많이 오죠, 많이 오죠. 못 할 것 같은데? 못 할 것 같은데. 와! 재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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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한진 표정을 봤거든요. 어떻게 돌아오는지 알아요? 세상에 말 가. 근데 보니까 신유의 어깨가 걸리네. 턱에 걸려, 이게 넓은... 너무 커서... 첫 번째로 더 걸렸어, 어깨가. 그러니까요, 여기서. 여기서 걸렸어. 딱 걸렸어, 여기서. 자, 시간 관계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잘 했는데? 40초 나올 줄 알았는데... 치즈 김밥 옆구리 터져보자. 그래요? 8초요? 가능합니다. 7초 가볼까? 할 수 있어, 우리 해보자. 그러면 저희 주간아 김밥 고르기 1위예요. 세계 신기록. 도전! 도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도전! 준비 들어갑니다. 화이팅! 준비! 시작! 아, 여기가 어려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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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리면 돼! 터트리면 돼! 빨리! 터트리면 돼! 터트리면 돼! 터트리면 돼! 터트리면 돼! 터트리면 돼!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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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 멀었다, 진짜 멀었다. 그쵸, 애호박. 16초 25입니다. 25입니다. 와, 시간이 참 벌렀네. 8초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지? 와, 8초 뭐야? 우리 멤버들한테 좀 팁 좀 주세요. 팁! 기록 올려야 돼. 투어스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멤버를 꼭 안아줘야 돼. 하나가 돼. 좀 떨어져서 가면 여기서 울컹울컹 돼. 자, 이제 믿을 거는 영지경지입니다. 영지경지! 와,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 자, 여추가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을지. 만약에 8초를 깨고 터트리면 10장 들어갑니다, 스티커. 와, 다시 하고 싶어. 준비됐죠? 시작!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시작! 와, 뭐야? 시작! 와,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와! 우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야! 뭐야, 대박! 야, 몇 초 했지? 몇 초에... 1등인가봐 투어스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기록은 축하합니다 4초 06 1등인가봐 시작! 와 뭐야 반가운이다 와 오늘 앤무이 자 열정 들어가고요 아 근데 경민이가 정말 이 들어주는 힘이 영재형을 던져줬구나 던졌어요 그 탄력으로 또 여기가 되니까 이제 두 번째가 또 넘어가고 와 나는 월드컵 골랐는데 와 진짜로 와 진짜 너무 행복했어 이제 이 김밥구르기 주간 아이돌 최고 기록은 투어스 투어스의 영재형진 케이키가 해볼 백투더 오라는요 바로바로 김밥구르기 언니들 화이팅 기대돼 그럼 어떡해 서로 김밥이 돼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저 주무시면 안 되거든 자 저기요 이거 어떡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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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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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불편해요 네 저기요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얘기하고 돌아가야지 각도를 그렇게 좋아요 오늘 게임은 사실 완주구를 목표로 자 이제 진짜 도전이에요 진짜 도전 리더는 몸이 안 좋아해요 계속 더 많이 편안하게 하시네 방송을 파이팅 파이팅 준비 또 얻어간다 또 얻어간다 또 얻어간다 또 얻어간다 또 얻어간다 또 얻어간다 아 아쉽다 좀만 더 할 수 있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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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자 좀만 더 서희가 들어가야 돼 서희 올라가 서희 올라가야 돼 서희 올라가야 돼 よーい 대단하네 올라가야 돼 윤희 올라가야 돼 윤희 올라가야 돼 윤희 올라가야 돼 골라 돼 올라가야 돼 다 cooper 윤희해 할 수 있어 윤희아 윤희이 twitter 윤희 윤희 할 수 있어 승 홀 올라야 돼 서희가 밑에서 밀어야돼 서희 밑에서 밀어 밀어 눈이 둘이. 쫄깃어! 됐다, 됐다! 하나 둘 무릎! 눌러, 무릎무릎 눌러! 눌러, 눌러! 눌러!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아니, 아니. 하나, 둘, 셋! 무서워, 무서워. 이야! 아, 왜 안 차가워. 여보세요? 네. 지금 촬영 중에 있다잖아요. 예, 촬영 중이에요. 하나. 둘. 자, 하나씩 되면 하나, 둘, 셋. 셋. 괜찮아요? 고생했어요. 마이크. 고생했어요. 1분 30초입니다. 진짜 높다, 이거. 높죠? 네. 자, 이제 준비 들어갑니다. 신발까지 벗고 오! 신발까지 벗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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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만들자고요 서리팀이 일단 해봤잖아요 소감이 어때요 소감이?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그냥 어... 그래도 운동이고 스포츠인가? 그렇죠 화이팅! 그렇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안 와본 적이 언젠지 그럼 의외로 이 게임을 하고 나서 팀 목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맞아요 막 좋아지긴 하겠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는 되게 감동받았던 게 레이나가 위에 올라갔는데 밑에 리더 다 끌어주더라고 진짜 거의 선제였어요 업고 튀었어요 아! 대단했어 거의 업고 튀어 오케이 자 이제 준비 들어갑니다 방향 한번 보세요 벌써 좋으시네요 이거 벌써 좋네 여긴 뭐 안기도 전에 좋아 하시네 자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아 이상해요 진행은 해야 돼요 저희가 무표정으로 안아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준비 자 연습이야 연습 연습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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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서 올려줘야 돼요 네 넘어가잖아 근데요 근데 얘가 땅에 닿아있는 게 등짝밖에 없는데 어디로 밀어라 아니 손을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언니를 밀어줘 밀어주고 당겨주고 방향 바꿔서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천천히 오케이 사랑해 자 해보자 시작 자 여기서 자 여기서 그러면 인사서 올려줘야 돼요 안에 웃지 어 여기서는 친구가 밀어져 자 이것으로 저희 주간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승리는 서리팀에 따르면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안으로 가네 그러면 옆으로 둘 다 누워봐봐요 옆으로 어 그렇지 마주보고 한번 들어가봐요 방향 한번 볼게요 아니 진짜 저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도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준비 러브버그 잠깐만 지금 서울 시내에서 서울 시내에서 환대가 되고 있는 요즘 아니예요? 요즘 은평구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요 러브버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팀명 러브버그 러브버그 러버 밀어줘야 돼 빨리 밀어줘야 돼 빨리 올라야 돼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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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더 안아줘 더 안아줘 더 안아야 돼 다시 이거 이렇게 둘이 떨어져요 다시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휘서가 애를 발로 밀어서 여기서 휘서가 애를 발로 밀어서 두꺼운 이불처럼 이불킥하듯이 자 이런.. 어.. 아니야 아니야 정정당당 자 러브버그 빨리 오십시오 1분 30초 충분히 깰 수 있어요 더 안 해야 되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제작진이 더 안 해야돼 그냥 안 해야돼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준비! 그렇지, 지금 좋아. 좋아, 좋아. 오, 야, 빨리다, 빨리다! 어, 빨리,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올라가야 돼, 같이, 그렇지! 터뜨려, 빨리 터뜨려! 터뜨려! 같이 터뜨려야 돼, 같이! 같이, 같이! 하나, 둘, 셋, 터뜨려! 빨리, 빨리!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와, 기록 나왔어. 야, 야, 보이그룹보다도 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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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록 나왔습니다. 러브버그팀 22초 94! 우와! 22초 94! 우와! 22초 94! 이 기록은 여성팀에서는 당분간 깨기 힘든 기록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22초 94 떴어요. 와! 에서즈 승립! 와! 티오프가 해볼 팩트가 오라군요. 바로 김밥 구독입니다! 김궁, 김궁, 김궁! 이번 게임에도 팀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줄리랑 나띠! 옳지! 나띠 그리고 별과 하늘! 예, 별! 하, 별! 하, 별! 하, 별! 우리 이기겠다. 우리가 이기겠다. 뭐라고요? 우리 이기겠다? 그게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어. 자, 기록을 좀 설명드릴게요. 맞아요. 지금 이다 여성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이 케이지의 휘서 씨와 엘 씨 팀이 22초 94로 1위. 1위예요. 현재 1위. 31초 가자. 오늘 이겨야겠다. 언니 이제부터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스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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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오오오! 우리 동생 저 어떻게 할 거예요? 각오! 스티켓 스티켓 스티켓! 스티켓!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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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작전! 시작! 스티켓 스티켓 스티켓! 시아왕! 뒤에 한번 보시죠. 저희 무대를 공개합니다. 네! 맵이에요 맵! 우리 처음 하는 걸 좀 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 장중과 네! 성우 씨는 또 친하다고 얘기도 하고 아 네네네네 이 일로 인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멀어질 것 같기도 한데 형이랑 아니요 보여줘요 아니 여성팀에게 한번 보여줘요 아 진짜x2 나 귀 또 빨개진 것 같은데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잠시만요 네 일단 너가 밑으로다 아 제가 너가 밑으로?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준비됐죠? 잠시만요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니 일단은 안 하세요 일단 안 해야 되고 아! 자 준비! 자 자 자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돼 아! 여기서 걷는 거야 그렇지!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넘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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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기록 나왔습니다 저희 기록 몇 초죠? 11초 5분 오! 와우! 이렇게만 하면 되네 야 근데 저 귀가 왜 저래? 왜 저 이거 부끄럽죠? 이게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한 명이 리드해야 되네 자 안아주시고 안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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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우리 벨 팀은 하나에요 저기요 햄버거가 아니라 햄버거가 아니라 햄버거가 아니라 갈리면 안 되는 거 어 햄버거가 아니라 한 번만 테스트해봐 오케이 시 어 테스트 바꿔봐 바꿔봐 이게 넘어가는 게 중요해 넘어가는 게 안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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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벨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거워 같은 멤버에요 왜 그래요? 그래 잠깐만 오케이 컴온 자 시뮬레이션 한 번 해봐요 시작 여기서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스크래치 돌려줘 스크래치 돌려줘 스크래치 돌려줘 올라가야 돼 니가 밑에 가야겠다 안 돼 자 이제 됐습니다 리허설 됐어요 자 리허설 됐습니다 오케이 저 감 잡았어요 저 감 못 잡았어요 Dan 자 이제 진짜 갑니다 진짜 찐으로 진짜 간다 렛츠고 렛츠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글로 가면 안 돼 돌려야 돼 창 desse 돌려! 돌려! 우리 둘이 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잘 가! 타지 마! 오케이 오케이! 뱅뱅뱅! 아 이것도 안 터져! 내가 너무 가벼워! 이거 터트려! 내가 너무 가벼워! 올라갔어 터트려야 돼요! 위로 올라가! 그냥 나한테! 아니야 나는! 와우! 45초 97! 와... 자 여기 거의 교통사고 수지. 괜찮아요? 잠깐 하니 씨 괜찮아요?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루멘기 보는 거 같았어. 그 와중에 벨의 매력발산. 내가 너무 가벼워! 내가 너무 가벼워! 내가 너무 가벼워! 연습 시간 드릴게요. 네 연습 시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내가 위로가? 응! 내가 언니 위로가면 언니 죽어. 안 죽어. 여기로 좀 더 와야 돼. 이쪽? 탄력을 받아야 돼. 탄력을 받아야 돼. 누가 여기에 밑으로 내려가는지도 한번 테스트해봐요. 자 한번 돌려서.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어 돌려봐요. 잠깐만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너만 잘하면 돼. 왜 이렇게 리드를 해? 저기요. 너만 잘하는데. 자 갑니다. 천천히. 여기서 올라가야 돼. 여기서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이제 준비 들어갑니다. 준비 들어가고. 준비 들어가고. 시작! 시작! 갑니다. 시작! 자 갑니다. 시작 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밀어줘야 돼. 주위레이! 주위레이! 어? 주위레이! 주위레이! productivity 안돼! 넘어간다. Celebrate CSY 여기서 ثر 파자. 좁만하면 밑으로ya 가. 안돼! 아이oline고 가BRminler 오늘이 구효죠. 주위레이! никогда 지위레이! 깜짝 surrender! бой, minute! như을 찔깍기를 차지 12 wrench ירироватьgan 살렸는데? 됐어. 기록. 17초! 17초! 기록이 나왔습니다. 17초! 17초 때가 나왔습니다. 17초 3위. 네. 와 이런 이상하게. 좀 왜, 좀 억울해요? 억울해요. 한 번 더. 처음 했잖아요. 엄청 왜 안 억울하죠?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한 번 더 해보자. 오케이. 아 그래요? 역시 승부욕. 승부욕. 기록을 이제 깨야죠. 나 처음이야. 게임에서 진 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재도전. 지금 승부욕.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케이 오케이. 안 됐어요? 이제부터는 드림팀이야. 이제 비명도 안. 웃음기 싹 뺐어요 지금. 이제 드림팀이야 드림팀. 언니들한테 질 수 없다. 출발! 드림팀! 다 끝났어요. 네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야 이걸 밀어붙여.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야 이걸 밀어붙여. 이거 이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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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벼워. 내가 가벼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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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미쳤다. 어떻게.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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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5, 3. 5, 3. 5, 3. 5, 3. 5, 3. 풍선 여기서 풍선. 내 몸이 가벼워. 가벼워서 그래 가벼워서. 잘 찌고 다시 해야겠다. 그러게 요즘 다이어트를 왜 해서. 풍선에서 매번 했어. 풍선에서. 응. 그것만 안 했으면. 잘했다. 근데 잘했다. 굿점.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여성 아이돌 기록 1위는 언니즈가 찾으려 했고. 그리고 2위도 동생즈가 찾으려 합니다. 1, 2위 기록을 다 키워서. 오늘의 백 투 더 오락은요. 저는 엔사인이 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왜냐면 팀워크가 좋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2인 1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팀은 어떻게 정합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겨야 되지 않을까. 맞아 맞아. 제가 아까 그 팀으로 다시 한 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 팀 아까 그대로. 땀만즈. 덜렁즈. 희한하네. 오 희한하네. 성성즈. 두 분이 함께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네. 11초 나왔었어요. 맞아요. 빠른 편. 11초면 진짜 빠른 편이에요. 자 방법 좀 알려주시죠. 근데 저희가 기억이 잘 안 들어가는데. 정신을 잃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두 분이 오늘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두분이 한번 보여주시잖아. 아니 나는 사실 concentrates. 사실 부분은 이렇게 하지. 아니 왜 왜 왜 아이고 아니 한쪽 발 내가 바깥으로 하지 이렇게 하지 어머어머어머 여기서도 들어가는거죠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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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분리되면 실패예요 실패예요 끝까지 안고 가셔야 돼요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우리 다 너무 말라가지고 1등이었던 팀 먼저 가죠 덜렁조 먼저 갑니다 덜렁조 나와주세요 이 첫 번째 관문만 잘 넘으면 저기까지는 탄력받아서 쭈루룩 가요 던질거야 이렇게 준비 던질걸 진짜 룬이 날아갈거 같아 룬아 조심해라 너 날아간다 진짜 야아 쉬 우와 우와 어 어렵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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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석아 거기 있어요 거기 로빈 발 밑에 로빈 발 밑에 로빈 발 와 진짜 빠르다 오 뭐야 로빈아 괜찮아? 아 로빈아 괜찮아? 저기까지 한 7초에 들어간 거 같아 우와 로빈이 여기서 출발할 때 야 준혁이 집어 던질 거야 막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빈이 던질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냥 갔어요 로빈 어때요 지금 심정?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거 같아요? 지구가 돌았어요? 네 조금 돌았어요 좀 아쉬울 뿐이에요 근데 시간 공개합니다 시간 14초 59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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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1초가 그럼 군대 빠는 거네 저기까지 7초 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터뜨렸으면 네 7초 안쪽이었는데 아 아 자 이렇게 되면 기회는 또 있습니다 땀만지에게 기회가 갑니다 나와주세요 Let's go 아 근데 이분들 중간에 땀 터지면 안 되는데 준비됐어요? 네 됐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 시 아 빨리 가요 안 가요? 자 심호흡 출발해요 너무 지금 경직돼서 준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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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와 뒤에 있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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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빨리 빨리 와 와 시간 10초 때입니다 우와 빨랐어요 덜컹거리는 게 없었잖아요 10 8초 4일 아 4초 차이 자 현재까지는 덜렁즈가 현재 1위입니다 현재 1위 덜렁즈 2위 땀만즈 2위 3위는 필요없어요 무조건 1등만 해야 됩니다 오 희한하네 입장합니다 뭔가 승부욕이 생겨 아씨 어떻게 해야 돼? 야 너가 날 안고 있다니 옛날에 제가 다 가면 거부했거든요 오 진짜 질색 팔색을 하는데 빨리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한준이 지금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와 네가 나를 지금 안고 있다니 미키 씨가 안 된다 야 너가 날 안고 있다니 14초 5구를 깨려면 덜컹거리는 거 없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풍선에서 한 번 두 번에 끝내야 돼요 간주 넣고 튀어 네 준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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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아 어렵구나 이게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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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힘으로 가야 돼 됐다 한 번 더 올라가야 돼 터트려 한 번에 한 번에 그렇지 한 번에 한 번에 빨리 빨리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땡볼 한순아 괜찮아? 저 아니 한순이 괜찮아요? 얼굴이 빨개 10초 때입니다 10초 때 대단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과연 여기서 덜컹 됐지만 네 단축이 됐어요 어머 자 10 5초 4일 아 야 앗 같다 덜렁즈 아직 지키고 있어 덜렁즈 자 이렇게 되면은 아직도 1위 덜렁즈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남은 한 팀은 성성주 오늘 처음 만난 두 분입니다 좋아하는 우리 선배 성훈씨 다윗 탁 할게요 얼마나 좋아 자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잠시만 이리 와 봐 어 어 광명 어 약간의 긴장감 과연 어디에 랭킹이 될지 성우나 코트 형, 준비! 우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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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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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풍선, 풍선! 와, 4천은 무지고 야, 오토아, 이거! 미쳤어, 미쳤어! 2, 3, 4, 4, 4, 1 뒤에가 2, 8입니다. 2 8? 일단 뒤에 2, 8 자, 앞에만 14 나와도 우승이에요. 앞에, 앞에는 축하합니다. 8초 2, 8! 8초 2, 8! 연재! 8초 2, 8 성전자 우승! 신기력! 신기력!